진우야, 여기. 오랜만이다. 유학 간다면서? 어. 정말이구나. 왜 의논도 안 했어? 언제 나갈 건데. 커피 주세요. 난 됐어요. 금방 갈 거예요. 잘 됐다. 아빠한테 말씀드릴게. 우리 아빠 친구분은 여기 계시거든. 안 그래도 들어오라 그러시는데 이쯤에 같이 나가자. 어. 맨하튼에 놀고 있는 맨션이 하나 있는데 꽤 넓네. 정신 차려, 이지은. 너 왜 거짓말하냐? 차라리 네 집 사정을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뭐라 그러냐? 무슨 말이야? 너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애들아.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. 뭐? 너네 아버지가 운수 회사를 해? 친구분이 뉴욕에 계셔? 거기서 뭐 하시는데? 하루를 살아도 똑바로 살아야 한심한 기지개야. 너 왜 그러고 사냐? 그럼 넌. 넌 얼마나 제대로 사는데? 공부 못해서 뒤로 돈 넣고 대학 가고 군대 가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가잖아. 알파벳은 떼고 가니? 고생 좀 하겠다. 하긴 머리 나쁜 게 니 재겠니? 부모 재겠지. 학생이 다erry? 그래. 아냐. 감사합니다.